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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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해 천문대 올라갑니다 분승산 숲속길 김해 천문대 김해 천문대 자 천문대에서 내려와가 우측 싱글길 지니 롬더 김해 천문대 김해 천문대 김해 천문대 갈까요 안된다 여기저기 쏘름하려고 아래 바이러스 심지어 머무리 바이러스로 도라 보이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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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슨봉 나밭국에 가는 길이고 1로 가면 쇼도마을 1로 가면 옥슨봉 330.7m 요거 정상이네 옥슨봉 정상 돌 무덤 돌 무덤 있더라. 돌 무덤 woo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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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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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가야지 일로 오라 그러게 정상이야 아까 내가 일로 왔잖아 어제만 가든가 안팎아 자 갑니다 마을이라고 자 이안싱글 가자 오이 조심해 페달 또 커버 식바리 cul관 그리고 으 protection 자 여기 조심하여 여기 조심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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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타고 여기 아 이 터라이네 아 이 터라이네 여기 터라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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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라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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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묘를 다 이장했네 뭐 개발하나? 개발하는가 봐 다 왔는데 굴은 쪼리 내려가는 길인데 형님 굴은 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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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은 쪼리